남녁회는 요즘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철새는 물론 터뜻의 격인 해양 조류들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한 조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깃털의 색깔을 바꿔 계절을 알리는 뿔 논병아리. 붉은 여름 깃털을 벗고 흰 겨울깃을 차려입고 물을 놀이터 삼아 하루를 보냅니다. 저공 비행을 하던 중대백로는 긴 부리로 순식간에 갈치를 잡아냅니다. 먹잇감을 놓고 싸우는 건 같은 여름 철새인 외가리. 일부 여름 철새들은 고아도의 깨끗한 환경과 따뜻한 기후에 적응해 터새화된 세대도 있습니다. 호주 등지에서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날아온 도요새들도 갯벌의 여정을 풀었습니다. 남역의 갯벌과 호수에 철새들이 몰리는 건 갑각류와 어류 등 풍부한 먹이 때문. 좋은 서식 환경을 찾아 터새인 괭이 갈매기도 소풍을 왔습니다. 노란색 깃털을 지닌 어린 괭이 갈매기 다리에는 식별을 위한 인식표가 부착돼 있습니다. 새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의 한 무인도에서 단 가락지입니다. 가까운 연안에서 몸바다로 나가는 첫 번째 기수역이 되겠고요. 그 기수역에서 기착지를 하는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서 새들이 앉아서 휴식하거나 먹이활동하는 데 매우 좋은... 올가을 전남, 목포, 고아도와 영암호 등을 찾은 겨울 철새는 50여 종의 수십만 마리. 내년 초봄까지 쉬었다가 러시아와 중국 등 원래 서식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